또 찾아 이건 뭐야 나무는 아니고 진짜 내 무기지 죽여 자가지 없는 놈들 무기별 장단점이 이쁜거네 아침큐는 뭔가뭔가다 아침큐는 뭔가뭔가야 뭔가뭔가뭔가 어 이게 안죽는다고? 진짜 유지력 미쳤네 아니 아디노 회복량 너무 나 치감도 있는데 경찰서에서 살려오는데 욕심쟁이야 이제 멋있게 나왔을거야 액션이 우리 아비게일 좀 와쓰 이제 멋있게 나왔을거야 아 나타폰 좋아쓰 여기 보세요 빠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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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무지 아니 뭐 시야에도 안보여 저거 우사인 볼트야 스트라이더가 활성화가 안돼 심지어 감독 미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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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아비길은 내가 벽에 이박한거 못봤어 아 벽에 쿵했어 우린 봤어? 어쩌라고 그동안 잘했잖아 네룸귀여 네룸귀여 글로 간다고? 네룸귀여 어 물론 이름은 네룸귀여기야 질풍내격인데 기술 이름 제대로 외쳤으면 잡았다 질풍내격 누구세요? 엠마누나야 근데 저거 안죽었네 민스릴 어디갔냐 근데 분명 내가 먹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템 개센데 박치기? 빨리 죽어야돼 일단 빨리 죽는건 실패했죠 일단 빨리 죽는건 실패했죠 흐타아 이게 안맞네 뉴타아 에이키오나 이야 맞네 아이소리 그렇게 굴인가 아우 저거 이렇게 튼튼해 뭐지? 이 무빙은? 픽스턴가? 아우 누나 나 누나가 가끔 좀 버거워 넌 뭐야 오 노우 하지만 맘바라면? 갔던? 갔는데 오우 침묵 셔틀 나 앞으로 한 발짝이였는데 좋아 흘리는 본능력 내 친구 정보 스텔라의 나이는 28, 28세 서운설 30대 초반 로즈넌 34세 메가재범 24세이다 그런가? 왜 뭐야 안왔어 아니 온거구나 이미 정보 스텔라의 나이 내가 언제 널 보내준다 했지? 왓따 암마 저거 피 차는거 봐라 서울네 서욕 퍼지는게 맞겠당 리오든 레온 혜진이 나이스한 덱이었어요. 또 생라야! 너네 팀은 쳤다네. 포기하게! 여기 있거든여? 아드팀이? 어째야 되냐? 이렇게 될 것 같긴 했어. 모르겠다. 덤벼랑 그냥 니네. 몸이 안 움직여. 그런거 등록하는 칸이 있나? 뭐야? 어? ㄷㄷ 뭐야 2 3 2 1 2 1 2 3 2 2 2 3 3 양권무수가 덕에 걸렸네 운석아 어디 있잖아 전장보상 맞아서 포코를 쓰겠다 시도는 좋았어 안되잖아 공전장춘 랍프네 누나야 니키 누나는 cc가 많아 리리다 챙겼다 이 타이밍에 딱 한 번 더 밀어내면 더 좋고 한 마리로는 안되는데 그래서 원딜이 어려워 이 앞블링크의 우악주기에 당해서 이 일을 예측 당해버려서 간거죠 뭐요 아이솔 반으로 접어놨어? 괴물은 없겠지? 혹시 모릅니다? 액션은 우리 특기라고 그렇지? 이번엔 랩 괴물은 없을든 rester sheets 얘네가 아닌데? 로지가 모은 것 같았는데 시작이라고 졸라 아프네 넌 너무 설쳤어 넌 너무 설쳤어 헬로우 헬로우 존중해 전실험체는 앞을 안보고 다녀도 기회가 있네 아 이거 cctv 하필 안되는데 제벙씨 우리집 금붕어가 제벙씨 일필만 더해서 tk일만 돌리고 이제 마무리 해달래 몰라 상성이 유리한 제가 데스헤드랑 조금 놀아주도록 하죠 나이스 나이스인데 나이스 놓고 사라졌어 나이스 바비 엉덩이에 깔려 죽으면 보상 잘하네 네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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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리빙포인트 슈이치는 광물타기를 하면 스태가 딸린다 왼쪽에 막 링이 하나 떠있는데? 나니? 이럴때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슈이치가 하나의 공으로 변했는데요 메가일 제범 차렷 농담 농담입니다 진짜 가야지 도망가야겠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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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